국토교통부가 대전과 부산, 대구와 광주,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. 대전특구의 위치는 KTX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자리로 핵심 산업은 첨단지식산업과 UAM, 문화입니다.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,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성장 거점 사업으로 정부는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.